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는 틈새만 봐 이쪽으로 주시면 안돼요? 아 나 오른손잡이여가지고 왔다갔다 하게요 여기만 막아도 좋을 거 같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따라하지 마세요 여기 생각보다 많이 나갔는데 어떡하지? 응? 많이 나갔다구요? 어떻게 해? R3 더 심어야죠 R3? 어, 거기 더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너무.. 어? 이거는 뭐 별로.. 아, 거기는 너무 좁게 해 놔 가지고.. 어쨌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거 한 포 쓴 거예요, 그게 다 거기가? 응 되게 안 쓴 거 같아 여기처럼 이렇게 좁고 조그만 게 아니라 거기는 넓게 했잖아 거기 위에 거기 위에가 좀 그렇다 어? 왜? 엥? 고심해 의욕이 너무 강해 아니, 아니 텐션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살살하죠? 얘도 좀 그렇지 않아? 네? 아, 잠깐만요 가고 한쪽으로 치우고 이거 R3 할 용량은 없다 어디야? 앗 거기가 비닐스 점프 chợ 날 날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